속보입니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마을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땅, 갈라짐 현상이 발견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2월 20일 월요일 땅 갈라짐 현상을 처음 발견한 60대 어신은 산에 올라갔어 산소 주변으로 땅이 갈라진 것을 목격했으며, 산소와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땅 갈라짐 현상은 길이 약 200m 폭 2m 깊이 1.5m로 추정되며, 지금도 조금씩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사진상에서 보면 집안 슬라이딩 현상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암석 위에 있는 황토지반이 미끄러지면서 이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주 포항 괴산 지진 이후 한국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감사하게도, 이러한 지진 전조 현상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최근 신고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어떤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대형지반 붕괴 사고로, 아파트 건물과 채 2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엔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의 흉물스러운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사장 펜스가 휘어지고 주변 나뭇까지 땅 아래로 꺼뜨린 날벼락에 대피한 아파트. 주민 176명 중 상당수는 갈 곳을 잃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8월 31일 새벽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땅이 갈라진 것입니다. 서울시내 싱크홀 사고를 보면, 2014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싱크홀 사고와 송파 석촌 역사구 2015년 용산 서대문 강남 노원 동대문 싱크홀 사고 2016년 송파, 2018년 강남 금천 등 계속하여 서울시내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0일 발견된 땅 꺼짐 싱크홀은 경주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일리의 법칙 재해가 발생하기 전 전조현상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건의 큰 상해가 발생하면 그 전에 29건의 작은 상해가 발생하고 같은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뻔한 300건의 무제해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빨래를 거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는 제비의 먹이인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이고, 잠자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작은 비를 먼저 맞아서 날개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찬성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지진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15일 전 후베이 운수시에 있는 관인탄, 저수지에서는 8만 톤 가량의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진앙지 인근에서는 우물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고, 강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지진 발생 10일 전에는 지진운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운이란 지하에서 올라온 전자파에 의해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되어 발생하는 구름입니다. 또한 2008년 중국 원난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샌다이 지진에서도 지진운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또한 증극스천성 지진 발생이 임박한 3일 전에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집단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스천성 성도인 청두시 도로는 두꺼비 수십만 마리로 새까맣게 뒤덮였으며,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담벼락과 하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노인들은 대지진의 징조라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집단 이동을 지어 담벼락과 하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